자 자 자 자 Janice 아 허리 아파 예시 앉아 자 합니다 자 합니다 자 랩과 메운 닥쳐 올게 신한다 자, 다음 거 합니다. 여기서 4월달이 진짜 어렵죠? 4월달이 진짜 어렵죠, 여기서? 4월달? 네. 그런가? 몰라?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은. 선생님 그거 어디갔어? 서울은 제가 갈게요. 아, 저거 갈게요. 아, 저거 갈게요. 자, 봅니다. 네. 자, 이거 읽고 해석하는 거. 램프가 이렇게 빛나는데. 오케이. 자, 이거 읽어볼게요. 이게 해리에요. 해리. 해리포터. 해리포터 봤죠? 해리. 해리포터. 해리포터. 해리. 해리포터. 어떻게 알아요? 구찌 만든 사람 이름 뭐에요? 뭐? 구찌 만든 사람 이름 뭐에요? 구찌. 구찌구찌구찌. 자, 해리. 이거 정화로. 그럼 차별 만든 사람 이름 뭐에요? 구찌. 구찌. 조용하고. 해리. 그다음에 요게 뭐에요? 구찌. 이게 에프죠? 에프니까는. 그, 피니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이이고. 에리 밑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 그 다음에 이제 s는 지고 이렇게 해서 feels 근데 왜 아까는 쓰고 어떨 때는 지예요? 어 그 여기 끝에 나온 이 스펠 이 알팔벳이 몸에 따라서 이게 어 이게 감한 발음이냐 약한 발음이냐에 따라서 감한 발음은 지고 약한 발음은 swin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이런거 있죠 like s 여기 k 있죠 이건 약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k k 여기 만져보면 k k 이런 무성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약한 발음일 땐 s가 좀 나는거고 이거는 l 성대를 만져봐 l 성대가 울려 l 그러면 l은 유성목이 아니라 유성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우리 성대가 울리는 것을 이제 좀 강한 거라고 해서 이런 울리는 데는 z라고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니까 그게 뭐냐에 따라서 s도 되고 z도 되는 거예요 자 feels feels 자 갑니다 자 harry feels 자 이거 읽어 on harry feels on 이거는 on이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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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죠 old 아니 뜯자마자 아니 이거 뜻이 조금 여기 낡은 그런가요? 자 old old I'm old 그 다음에 이게 스니커죠 sneaker have feels on old sneaker 그 다음에 width 이게 width죠 width 자 width 그죠 자 width 뭐지 그 다음에 이게 자 봐봐 하나씩 읽어보면 되는데 s가 이제 시옷이죠 그 다음에 이제 o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o 그 다음에 i가 여기서 그냥 e 바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l은 밑에 같이 소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쌍시옷이 소예요 소윌 소윌 이게 소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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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harry fills an old sneaker with 소윌 자 나왔는데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 맞아요 자 요거 연습해 볼게요 자 이거 연습한다 너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 보고 필이야 저거 알았지 자 harry는 이거 아니야 포퍼다 아니 저거 자 harry는 여기서 fill 있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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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운다에요 채운다 해리는 채워 자 뭔가를 채운다 소다 자 harry는 채운다 자 뭐를 하나의 낡은이에요 낡은 그래서 한 한 낡은 낡은 운동화 운동 화 를 한 낡은 운동화를 여기서 위대는 뭐뭐로 그래서 소윌 소윌은 흑이에요 그래서 흑이면 센다 센 센 센 센 inf 저 캔 센 센 새 ία 은 세 센 여러분 지금 다 낡은 걸 가지고 재사용 하는 거예요. 왜? 배추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자, 그래요. 그건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할게요. 자, 이거 해봐. 자, 이게 잘 봐. 야, 너희들 이거 피니까 일단은 피읍이죠. 자, 근데 이제 은찬아, 여기 봐봐. 여기 L이 들어가면 어떻게 받아야 됐어? L이 들어가면 밑에 받침을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은찬아, 잘 봐. L이 들어가면 밑에 받침을 하는 거라고. 알았어? 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ㄹ. 그러니까 L이 나오면, ㄹ을 두 번 발음하는 거야, 두 번. 밑에 받침하고 또 한 번 하고, 알았어? 그래서 풀일 건데, 이게 A가 에예요, 에. OK? OK? 그 다음에 은찬아, 그 다음에 N이죠. N은 무슨 발음 나? N은 ㄴ 발음 나는 거야, ㄴ. N이니까, 우리가 N도 그러잖아, N. 그러니까 ㄴ 발음 난다고. 우리가 발음 나는데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ㄴ이니까 어떻게 돼? 이게 밑에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은찬아, 그 다음 뭐예요? T죠? T잖아, T. 맞아, 맞아. 근데 T에다가 S를 붙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T. T라고 해요, T. 이게 T로 바뀐다고, T. 맞습니까? 응. 그래서 은찬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플랜츠. 이게 그래서 플랜츠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Hey, 플랜츠. 그 다음 다른 사람, 내 읽어. 어. 자, 이게 이것도 잘 봐. T니까는 괜찮아. T는 발음 어떻게 해야 되나? T. 어? T, T, T. T는 발음 어떻게 해? ㄷ 발음 나요, ㄷ. 그 은찬아, 봐봐. T는 T잖아. 그러니까 무슨 발음 난다고? ㄷ 발음 난다고. 알겠어? 자, 봐봐. 자, T 하고. 그 다음에 은찬아, O는? O 발음 나겠지? 그러면 이게 TO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M이죠? M은 무슨 발음 나, 은찬아? 은찬아. M이잖아. M이잖아. 그러면 얘 빼고 무슨 발음 나? ㅁ 발음 나는 거야. 은찬아, 알겠어? 그러면은 M이니까는 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A 있죠? 여기서는 A 발음 그대로 나는 거예요. M이. 그래서 이게 ME이 가 되는 거예요. TO, ME이. TO, ME이. TO. 자, 그 다음에 은찬아. 여기 TO랑 TO랑 똑같죠? 그러니까 발음 어떻게 돼? T. 아니, 여기 TO가 발음이 어떻게 됐어? 아니, 여기. 은찬아 여기 써놨잖아. TO. TO잖아. 그러니까 T.O. T.O.랑 T.O.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TO니까 얘가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TO. TO라. TO야, TO. TO. 그래서 이게 뭐야? TO. 이게 뭐야? TOMATO. TOMATO 아니야에? TOMATO. TOMATO. 내가 TOMATO면 내가 이렇게 안 적겠지? TOMATO. 뭐라고? 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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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영어는 이 톨가 여기서 약하게 가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MATO가 되는 거예요. 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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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도 아니고. TOMATO. 마치 그런 말 비슷한 거야. BUTTON이랑 비슷한 거야. BUTTON. 알았어요? 네. 그래서 TOMATO. TOMATO. 은찬아 해봐 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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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다른 사람 잘 봐. 그 다음 이거 V죠. V니까 V 할 때 어떻게 해? 윗 이빨. 윗 이빨. 윗 이빨이 너를 밑에 입술. 밑에 입술을 깨물어야 돼. 이렇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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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다? 여기서 I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잘 봐. 뒤에 뭐가 있어? I가 있고 뒤에 E가 있지. I가 나오고 뒤에 E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I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다? VA I예요. 이게 VA I, VA I, OK? 괜찮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괜찮아. 이거 뭐냐고? N. 이거 뭐냐니까? N. N 알아? 몰라. N 알지? 괜찮아. 봐봐. 그러면 N는 무슨 발음 난다고 했어? N. 아니, N는 우리 한글로 하면 무슨 발음이 나냐고. 이거 빼라고 했잖아. 이거 빼면 ㄴ 발음 난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VA I? 이게 VA I. 이게 VA I이 되는 거야. VA I.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알겠어? 네. 이걸 보고 이제 점점점 하나씩 읽을 수 있어야 돼. 네. OK? 어. 그래서 VA I이요. VA I.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인찬이 뭐야 이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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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I이죠? 여기서는 E잖아. E. E고 N이니까 어떻게 한다? IN. IN. OK? VA I, IN. 그 다음에 은찬이 이거? SO. DO. 그 다음에 이거는? SO. SOIL. 똑같이 이거랑? SOIL 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OK. 자. 그러면 봐. OK. 이거 해석해 보자. 자. 해석합니다. 그럼요. 자. 힉 하면 뭐다? 그는. 자. 힉 하면 뭐다? 그는. 자. 어. 여기 플랜츠 있죠? 이거는 뭘까요? 힉. 그렇지. 심는다예요. 아주 좋아. 플랜츠가 원래는 원래 플랜트 하면 식물이라는 뜻이 많이 쓰거든요. 식물? 근데 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는 심는다예요. 자. 그는 심는다. 뭐를? 토마토. 자. 이게 그냥 한국말로 하니까 그냥 토마토죠. 자. 토마토. 토마토 좋듯이 영어로요. 뭐요? 토마토. 그럼 토마토도 영어로 하면 피로토로. 토마토로 영어로 하면 아까 토메이로라고 했잖아. 네. 그지? 어. 토마토 와인. 자. 와인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막 꼬여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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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이라고 하세요. 토마토. 토마토가 덩굴이에요. 토마토가 덩굴이에요. 아. 반대로? 응. 자. 오케이. 그래서 그는 심는다. 토마토 덩굴을. 끝. 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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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토마토에서 나중에 조금 냄새가 날 수도 있겠네요 발냄새 발냄새 어 발냄새 나가야 돼 먹으면 발냄새 발냄새 그럴 수 있겠네요 입에서 발냄새 하는 거 아니야 말할 때 중독돼서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괜찮아 다음 거 읽어봐 he he makes 그렇지 makes he makes 어 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했었잖아 이거 응 야 괜찮아 잘 모르겠으면 여기 오른쪽에 단어 나와있죠 오른쪽에 단어 오른쪽에 단어이 나와있는 거잖아 스 스 니 키즈 어? 뭐라고? 커지 스니 아니 S가 지금 여기 없잖아 그냥 커지 그냥 스니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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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그 다음에 E R이니까 커 스니커 알았어? 네 스니커 그 다음에 은찬이 이거 어떻게 한다? 자 자 이거 G죠 G가 이제 기역 발음 나기도 해요 그래서 G가 이제 기역이야 그 다음에 A가 여기서 I에요 OK?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R이니까 가르 가르 그 다음에 뭐예요? D이니까 ㄷ 이죠 그 다음에 E는 여기서는 으고 N 그래서 이게 가르든이요 가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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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슨 무슨 가든이라고 그러잖아 가든 가르든 맞습니까? 정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OK? 자 그러면 여보 한번 이거 해석을 해 볼게요 은찬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만든다 운동화 정원을 OK? 됐죠? 운동화 정원을? 운동화 정원을 만든다 왼쪽에는 침묵이 하나 없었네요 어 자 이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개 너무 적으니까 여기 여기 적어도 여기 여기 원더풀 여기까지 해야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빨리 합니다 알았습니까? 네 자 여기 해볼게요 자 뭐다 은찬 발음 어떻게 한다고 L은 ㄹ 그 다음에 에 에는 여기서 에 그 다음에 은찬이 n이니까 ㄴ ㄹ 그 다음에 여기 c는 스 랜스 가 된다 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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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랜스는 랜스는 만든다 풍경을 풍경을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ㄹ 랜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예요? 타이 이게 아이 타이 맞습니까? 오케이 자 히 타 타이 그 다음에 은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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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고? old 이거 old 맞죠? 히 타이 오드 그 다음에 은찬이 히 타이 오드 이건 어떻게 읽어? 은찬아 봐봐 다른 사람도 봐 p니까 뭐예요? ㄹ 그 다음에 e가 여기서는 이렇게 펜 괜찮아 근데 n은 뭐다? 펜 펜 그 다음에 여기 c는 ㅅ ㅅ ㅅ ㅅ ㅅ 그 다음에 ㄹ 이게 그냥 엘으로 바로 밑에 각침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펜슬하고 여기 s가 z가 된다 펜슬 펜슬 he ties all 펜슬 그 다음에 은찬아 이거예요? 어? 어? 뭐라고? 이거 은찬아 뭐라고? 이거 이게 t잖아 그러니까 t니까 t가 타고 o가 여기 있으면 u 해서 tu 했었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u 어 그 다음에 은찬 이거 어떻게? r이니까 ㄹ 그 다음에 u는 u는 여기서 이제 우 그 다음에 l이 다음에 어떻게 했지? ㄹ을 두 번 하라고 했지? 그래서 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어 어 그 다음에 r이니까 r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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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음을 먼저 하라고 은찬아 너는 지금 읽는 게 먼저 그어니까 발음을 해 발음을 해 r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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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r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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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ruler 자 그러면은 이거 해석해 볼게요 해석해 봐 그는 여기서 타이가 묶다에요 그래서 그는 자 묶는다 할 때 쌍기억 이렇게 이렇게 그는 묶는다 자 뭐를 낡은 연필 불을 여기서 연필 불을 연필을 투는 에 에 자에 어 자에다가 자에 자 자가 있는데 자에다가 낡은 연필들을 이렇게 묶는다 자 자에 그거를 묶는데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거 해봐 자 히 자 자 히 자 여기 잘 봐 여기 에스 없이 가는거야 이게 유즈 유즈 알았어 근데 에스가 들어가서 유지즈가 되는거야 그래서 히 유지즈 히 유지즈 그 다음에 스트링이 되는거야 스 트 린 스트링 히 유지즈 스트링 자 요거 어 해석해볼게요 자 뭡니까 흠 흠 그는 자 유즈하면은 사용하는거요 자 여보세요 그는 사용한다 뭐를 스트링 스트링이 줄이에요 줄을 줄을 어 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묶네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선생님 유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교 보충 그렇기 때문에 자 조용히 조용히 이거 하고 마무리합니다 나뉘어 문장이야 헨 일 일 아 은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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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다 싸운 드 근데 얘들아 잠깐만 야 야 얘들아 다잡지 말고 여기 D인데 뒤에다가 S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지 쑤 쑤 이게 그래서 싸 운 쑤 쑤 알았어요 뒤에다가 S 붙으면 이게 싸운 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원 원 원 이게 원 그 다음에 더 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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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더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것은 그것은 사운드는 어떤 소리가 난다 그것은 엄호한 소리가 난다 자 원더풀은 원더풀 멋진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것은 멋진 소리가 난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오늘 한 거 복습 조금 잘 해와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오늘 이제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왔으니까 선생님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서 한거죠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두 개 선생님 월요일에 제 생일인데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너 생일인데 너 그래서 테스트를 빼달라 이거냐 아니요 근데 네 생일인데 왜 그 타이밍에 얘기하죠 아니요 뭐 할 말 있습니까 선생님 근데 데스테이 어 그 그 만약에 물을 다 모아서 뭐라고 물을 다 모아서 어 그 시험을 근데 시험을 보고 그 과자 다 틀려요? 아 할 거 다 하고 먹으면서 하는거에요 먹으면서 먹으면서 네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 두 랩